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니어가 건강하다 그런 분들 시니어 놀이터로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시니어 놀이터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놀이터 지킴이 유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아주 우리가 댄스 스포츠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보면서도 되게 많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주 동안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댄스 스포츠는요 우리 몸에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전신 운동도 되고 또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너무 재미있게 잘 지도해 주신 우리 이세영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룸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세영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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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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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윙크 윙크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내 몸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이 룸바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팔동작도 좀 알아보실 텐데 자리에서 제가 좋은 운동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해보실까요 지금 자리에 앉으셨죠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약간 옆구리가 좀 당길 정도로 이렇게 한번 머리는 그대로 머리가 가시면 안 돼요 머리는 놔두고 옆구리를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오 등이 막 당기죠 반대로 우리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해보세요 제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가지런히 붙이고 이쪽 옆구리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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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앞쪽 근육을 되게 많이 발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근 가슴 운동 팔굽혀펴기 엄청 잘하세요 근데 등 운동은요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게 사실은 턱걸이 같은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저희가 등 근육이 발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복사근 광배근 등배근 기립근 이쪽을 아주 발달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힙을 이렇게 돌리면서 옆구리를 한번씩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시작 오른쪽 한번 윙크 왼쪽 한번 윙크 오른쪽 한번 윙크 왼쪽 한번 윙크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팔을 열심히 돌리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내 옆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고 여기 여기를 흔히 저희가 왜 복사 복사 바깥쪽에 복사근 그러니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근육의 모양인데 이 사근을 이렇게 만져서 고개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까요 이렇게 지킴이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는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이런 움직임을 힙을 돌리면서 해보자 이게 룸바의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일어서셔 가지고 네 어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올라와서 골반을 돌려보며 힙을 돌려보며 생각보다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움직임부터 차례대로 가보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시작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렇게 돌리세요 어깨 넓이 조금 다리를 조금 더 벌려보시고 그래야지 좀 안정감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옆구리 외복사근 이쪽을 한 번씩 아 윙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윙크 자 이렇게 윙크를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아이고 내 배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지금 아이고 내 배가 아이고 그쵸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방금 제가 옆구리 윙크를 합시쇼 라고 했더니 자꾸 점점 서서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여야지 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이 기립근을 살리시잖아요 되게 건강이 좋죠 하지만 복근과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건강한 근육인데 자칫 너무 기립근에 힘이 들어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주시면 아파요 등근육이 그리고 몸이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에 힘을 줘야 내 몸이 유연해지시거든요 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살짝 집어넣으시고 배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쏙 들어가야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옆구리 이렇게 움직여 보죠 이렇게 그렇죠 아까보다 낫다 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왼쪽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하나의 제가 목표를 더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팔을 돌리실 건데 팔을 돌리실 텐데 저희가 흔히 저희가 우리 춤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팔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크게 돌립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동작입니다 많이 발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 이 팔꿈치를 이렇게 11자로 두고 오른쪽 가셨을 때 팔꿈치를 들었다가 내리시는 거예요 오른쪽을 왼쪽 갈 때는 왼쪽을 들었다가 내립니다 그럼 순차적이 되겠죠 오른쪽 한 번 들고 내리고 왼쪽 한 번 들고 내리고 그럼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골반도 쓰셔야 되고 옆구리도 윙크하셔야 되고 팔꿈치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은 굉장히 매력적인 눈빛을 보내셔야 돼 눈빛은 굉장히 매력적이셔야 돼요 미션이 좀 더 많나? 어렵습니다 해보죠 한번 해보죠 오른쪽부터 시작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내세적인 눈빛으로 예쁜 얼굴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렇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스톱 지킴입니다 뒤에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의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감지했는데 방금 저랑 약간 좀 거꾸로 하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따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또 나오시라고 너무 긴장하시니까 이따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왜 이런 움직임을 해봤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견골 그러니까 어깨의 관절 근육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많은 신체 활동 중에서 팔을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대로 팔을 이렇게 돌리는 듯한 느낌의 움직임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셔요 그래서 꼭 아침에 운동하실 때 몸 푸신다고 하시고 나서 평상시에 보시면 다 이러고 있으세요 그러고 막 일을 하시고는 나중에 보면 어깨야 그런데 이 춤을 만약에 상상해보면 팔을 계속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굉장히 이 어깨의 활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근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약간 뻐근함을 덜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약간 오시켜보신 분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좀 힘들어하시는데 춤을 추다 보면 왜 저희가 지난 시간 뉴욕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팔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생각보다 발달이 많이 되시는데 이 룸바에 둔 이 팔 동작도 이렇게 어느 순간 돌리다 보면 어 나도 모르게 동작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서 처음엔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맞춰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막 느낌을 이렇게 내세적인 느낌 어 네? 저랑 좀 다르신대요 저랑 좀 다르신대요 저랑 좀 다르신대요 그럼 뒤에서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나는 팔이 안 되니까 나는 몸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이라는 거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가지고 좀 꽤나 걸리는 발달을 시키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는 동작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저처럼 팔꿈치를 차분하게 움직이시다가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발달시키면 되는데 단 주의하실 사항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머리는 움직이시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제가 내세적인 움직임으로 약간 좀 내세적이고 표정도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꾸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고개를 돌리세요 팔을 돌리시면 어떻게 돌리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그러면 동작보다는 얼굴만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표정 그러니까 얼굴의 초점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우리 포커스 초점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돌리는 것은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팔을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 그렇죠 잘 알고 계세요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그렇게 돌리는 것이 좋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의문인 게 뭐냐면 도대체 이 팔을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라고 해보지만 좀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저랑 춤을 추실 때 여성분들이 팔을 되게 이쁘게 크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춤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스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몸을 예쁘게 꾸미는 데 있어서 팔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팔 동작을 꼭 한번 연습해보시라 그리고 이 동작을 늘려가면서 내가 내 동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보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어 이 내 몸에 대한 터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쁠까요 터치 내 몸을 이렇게 만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쁠까요 그냥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별로 안 이쁜데 손을 이렇게 만질 때 터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팔이에요 팔이면 터치할 때 어떻게 하면 때로는 새끼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부터 때로는 엄지 손가락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걸 왜 시키냐면요 나중에 팔 동작을 하게 돼서 나중에 보면 약간 칼 칼춤 네 손을 이렇게 뻗으신 다음에 팍 이렇게 하시는데 이 춤의 표현의 마지막은 사실은 손가락이세요 손가락을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손도 이렇게 쓸 게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내 몸을 만질 때 어떻게 새끼 손가락부터 피아노를 치듯이 엄지 손가락부터 이렇게 연습을 교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로 만질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춤을 추실 때 내가 되게 여성스러운 동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팔을 뻗더라도 팔을 뻗더라도 이렇게 팔을 뻗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을 한 번 쓰는 거하고 그렇죠 보세요 짠 하는 거하고 손가락을 또로롱 이렇게 쓰는 건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손 저희 손 보시면 이렇게 손을 보시면 손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손이 그렇죠 굉장한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어디에 팔뚝 손가락 손등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꽤나 다양하게 내 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힘들어하세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제가 가장 맞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손가락을 하니까 몸이 굳는데요 이렇게 굳어버리고 또 골반에 쓰려고 하면 팔이 내 맘을 안 들고 그런데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면 보행기에 태우죠 그 다음에 짖고 일어나는 연습을 시키고 붙들어서 이동을 시키고 그런 근육의 발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춤이라는 것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예를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되면 저도 참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하지만 천천히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내 몸을 갖고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약간 희망적인 말씀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제가 조금씩 조금씩 발달을 시켜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같이 따라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제가 아까 팔꿈치 이렇게 했으니까 손도 이렇게 움직여 봐야 돼 자꾸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볼게요 오른쪽부터 우리 오른쪽부터 시작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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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분들이 TV에서 보시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귀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동작으로 하는 거고 춤을 추실 때는 그러진 않으세요 춤을 출 때는 우리가 동작을 이렇게 끝까지 뻗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골반도 돌려받겠다 우리 서서히 우리 한 번 스텝을 한 번 해봐야겠다 그죠? 제가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같이 우리 김성훈 선생님을 모시고 한 번 같이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아름다운 춤을 추시고 오늘도 저한테 아름다운 춤을 추셨는데 많은 분들이 춤을 추시다 보면 우리 룸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쁘게 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몸매가 예쁠 수 있지? 근데 춤을 자꾸 이렇게 추시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근육 발달하시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과 같이 춤을 춰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룸바 스텝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오늘 이쪽 우리 패널분들이 남성 쪽의 스텝을 먼저 공부하실 거고 우리 여기서 여성 스텝을 먼저 공부하실 텐데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제가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 차차할 때는 차차차를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차차차 이동하시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춤을 출 거예요 자 역시 요령은 동일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자 그럼 천천히 볼게요 먼저 왼발부터 왼발 제가 앞으로 나가고 여성분 오른발 뒤로 가실게요 천천히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둘 그런데 한 번 갔다 왔으니 비켜주겠다는 겁니다 왼발 뒤로 셋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반대편으로 오른발 뒤로 오시면서 하나 하나 제가 다시 가서 둘 앞으로 셋 해서 이렇게 왕복하는 스텝이에요 한번 그걸 너무 크게 안 하셔도 가볍게 하시면 돼요 제가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먼저 이렇게 보시죠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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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좀 더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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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어떻습니까? 한 번은 뒤로 갔다가 한 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두 번 왔다가 다시 뒤로 한 번 갔다가 앞으로 두 번 오시죠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우리 여성의 스텝을 보면 먼저 왼발부터 들어오시고 아 오른발부터 죄송합니다 오른발부터 뒤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왼발부터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둘 둘 셋 너무 잘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좀 움직여 보셨다고 진짜 좀 좋아지셨네요 처음에 제가 춤을 시켜봤을 때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왼발 오른발 진짜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동작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난번에 좀 해봤다고 발이 좀 쉽게 나가시죠 한 번 다시 해보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팔을요 이렇게 옆으로 부드럽게 얹고 이 오른손 저 보이시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였을 정도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지금 왼손 보시면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있죠 저희가 이걸 홀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둘 둘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손을 예쁘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움직여주죠 제 골반 한번 보시겠어요 힙을 힙을 움직여주죠 아까 제가 미션을 드렸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골반을 옆구리를 써보면 이렇게 골반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성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어떠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한 번에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왕 골반을 쓰는 거 남들이 봐도 골반을 보이게끔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보시면 이렇게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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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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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 팔 들고 잡고 골반 쓰면서 손가락도 흔들고 예쁘게 만만치 않은데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지셨죠. 거기서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표정을 밝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매력적인 눈빛을 쳐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일단 표정 밝게 하시고 골반 흔들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해보죠. 이번엔 저는 손을 안 잡고 저도 한번 따로 해볼게요. 자 레디. 저는 왼발부터. 우리 여성분들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우리가 기회가 되면 진짜 같이 춤춰도 괜찮을 정도로 잘하고 오세요. 이 이름이 오픈 베이직 무브먼트 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오픈이냐면 상대방과 이렇게 손을 잡으면 좀 거리가 있죠.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오픈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베이직 무브먼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본적 움직임이라서 이름이 오픈 베이직 무브먼트입니다. 좀 영어 명칭이 어렵긴 한데 좀 제가 이 이유가 설명이 된 게 뭐냐면 저희가 댄스포츠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 기준은 이렇게 마주보는 이 자세가 있어요. 이거를 클로즈드 포지션하는데 클로즈드라는 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이렇게 베이직 무브먼트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실력이 좋아져서 나는 한 손을 놓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난 좀 변화를 주고 싶어. 그럼 다시 홀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동작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같이 하고 싶으시죠?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오픈 포지션이든 클로즈드 포지션이든 상대방을 잡았어요. 그러면 잡으면 어떤 느낌으로 춤을 추는 게 좋냐면 바라봐야겠죠.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물론 없으시지만 마치 우리 서로를 이렇게 마주 보시는 것처럼 마주 보면서 동작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주 보면서 준비 얼굴 보시고 팔 이렇게 드시고 시작 골반 힙 힙 힙 힙 힙 힙 밝은 표정으로 예쁘게 그다지 너무 밝아지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스톱 이해하셨어요? 음악에 한번 맞춰볼 텐데 아까 우리 룸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음악 한번 딱 들어보시죠. 오 음악 보세요. 라라라 하 보이는데 이거 팍 쓰시면 안 돼요. 밝게 예쁘게 손 이렇게 드시고 전주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슴 딱 살리시고 배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손을 마치 잡고 있는 것처럼 준비 제가 시작하면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예쁘게 예쁘게 오 좋아지셨어요. 오 좋아지고 계셔. 셋 앤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이번에는 팔을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보시면 팔 자 어떻게 팔꿈치를 어떻게 팔꿈치 한 번 더 시작 팔꿈치 어 일단 움직여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스톱 오 손가락까지 드셨어요. 오 방금 팔꿈치 쓰셨어요. 표정 밝게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계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희 댄스포츠의 특징이에요. 마주보고 서로 기분 좋게. 어 그렇죠. 이 춤을 추고 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어려운 도전을 할 건데 그 어려운 도전이 뭐냐면 턴이에요. 한 번 이왕 댄스포츠를 공부하시는 김에 한 번 회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턴을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턴을 알려드릴 텐데 아 이게 턴이라면 이게 회전 턴이라고 그러면 아 너무 힘들어 하셔요. 어 마치 막 내가 막 비틀비틀 거리고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되게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턴하고 스핀의 차이가 뭘까요. 어? 스핀도 도는 거고 턴도 도는 거예요. 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아 제 자리? 오 비싼 답이 나오고 있어요. 어 우리 스키미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턴? 스핀? 아 둘 다 도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턴은 규칙적으로 돌고 네. 네. 그것은 그냥 마음대로 돌고 아 스핀은 마음대로 돌고 아 좋은 답변 좋은 답변이신데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좀 전에 스핀을 하자고 말씀 안 드렸죠. 턴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턴은 걸어가면서 돌면 턴이에요. 중심 이동을 하면서 돌면 턴 중심을 이동하지 않고 돌면 스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고 돌죠. 이러면 턴이에요. 어 제가 짠 그러면 이제 스핀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짠 이러면 이제 스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턴이니까 걸어가면서 돌겠다는 뜻입니다. 걸어가면서. 근데 원래는 이제 스텝이 남성이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를 언더 암턴이라고 하는데 언더 암턴이 한 건 여성이 남성의 팔 아래로 돌겠다는 뜻이니까 보시면 이쪽부터 가볼까요. 하나 이렇게 돌아오고 네. 이렇게 돌아오는 스텝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 그러니까 남자는 잘 안 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턴을 공부하는 거니까 같이 도셔도 돼요. 이거를 저희가 스팟 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돌아와서 마주보고 같이 돌아와서 마주보는 이 스텝도 있습니다. 어쨌든 턴을 공부하시면 둘 다 되거든요. 일단 이따가 스텝은 한번 저희가 해보겠지만 지금 한번 같이 턴을 완성해 보시자고요. 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턴을 돌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발에 걸쳐서 제자리로 돌아온 턴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스팟 턴이라고 하는데 세 발의 걸음을 걸어서 제자리에 돌아오려면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일자로 왔다가 이렇게 일자로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약간 둥글게 걸어도 되겠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편하게 오는데 제가 이따가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걸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저를 마주보고 계신 분은 왼쪽으로 세 발을 전진 워크를 해서 걸음을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시작. 한 바퀴. 그렇죠. 한 바퀴를 안 둬시면 안 돼요. 한 바퀴를 안 둬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괜히 춤추다가 다른 파트너한테 갈 수도 있다. 돌고 왔더니 이렇게 춤을 추다가 내가 돌고 갔는데 우리 다른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시작. 한 바퀴. 그러니까 세 발을 걸어오시면 돼요. 세 발 전진 워크를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오른쪽 해보고 왼쪽 해볼게요. 다시 이쪽 우리 여성분들 왼쪽으로. 시작. 한 바퀴. 그렇죠. 그럼 나는 좀 멀리 가기 좀 힘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제자리 돌면 어떠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목표는 왼발부터 가셔야 돼요. 왼발부터 진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른발부터 진행입니다. 자 그러면 왼발이 먼저 가서 한 바퀴를 돌아오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발 같이 차야 되겠죠. 세 발을 걸었으니까. 오른발 같이 차니까. 오른발 역시 왼쪽으로 한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제가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나는 비티비티랄까요? 왜 중심. 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 좀. 요즘 젊은 시천말로. 약간. 멘붕. 오우.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지금 걸으셨냐면. 특히 흔들리시면 어떻게 그러냐면. 한 발에 너무 깊이 들어가셨어요. 하나 하면 못 가십니다. 굉장히 가볍게 걸으셔야 돼요. 가볍게. 가볍다는 건 약간 종종걸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종종걸음으로 가면 안 넘어지는데. 큰 걸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걸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시작. 종종걸음. 오른쪽 한 번 들고 왼쪽 한 번 들고. 우리는 왼쪽부터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이제 안 넘어지시죠. 그렇죠. 안 넘어지시죠. 잘하실 수 있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미션이 존재합니다. 엉덩이를 써야 되네. 힙을 예쁘게 하시면서 도셔야 돼요. 힙을 예쁘게. 엉덩이를 이렇게 쓰면서. 설마. 앞에까지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다가.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다가 갑자기. 턴. 하실 수는 없으니까. 턴 돌 때도 역시나 골반을 쓰셔야 돼요. 종종걸음 하시면서. 제일 잘 골반을 쓰시면서. 레디. 천천히 가볼까요. 시작. 힙을 쓰면서. 포원. 한 번 더. 힙을 쓰면서. 어. 빵 터지셨어. 근데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지었어요. 제가 골반을 쓰라고 말씀을 지었더니. 어떻게 하시냐면요. 얼굴을 돌리시더라. 제가 말씀을 지었죠. 방금 턴 돌면서 골반을 돌면서 걸으러 갔더니. 얼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고정을 하셔야 돼요. 머리는 고정하시고. 발로 가야 되는데. 발하고 골반 가야 되는데. 얼굴을 가지 마시고.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제 말 맞죠. 얼굴을 딱 들으니까. 너무 잘 도셨어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많이 알아갈수록 좋아요. 이 춤은.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으니까.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는 고정. 그 다음에 힙을 움직이시면서.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해보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지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두시잖아요. 그럼 들어지러워요. 근데 한쪽으로 계속 두시면 너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춤을 출 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도니까. 좀 덜 어지럽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음악을 한 번 맞춰볼 텐데. 한번 돌아볼 거예요. 자. 음악을 주시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이 굉장히 느려요. 부드럽게 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실 때. 아까 제가 말했죠. 음악이 다음에 제가 말했냐면. 배에 힘을 딱 주셔야 돼요. 가슴을 딱 세우셔야 되고요. 팔을 딱 준비하시고요. 팔을 딱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준비가 되면. 바로 한번 돌아올게요. 레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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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한 발. 두 발. 세 발. 한 번 더. 원. 투.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스톱. 어. 많이 돌면 안 돼요. 많이 돌면 어지러워요. 항상 한 바퀴 도시더니. 어지럽네. 하하하하하하. 저도 근데. 어릴 때. 저 춤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저라고 처음부터 잘 돌았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덜 어지러워지고요. 또 좋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턴까지 한번 공부해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테스트로. 앞에 거를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음악이 나오면. 일단 앞뒤로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음악 주시면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음악이 나오면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해야 되죠? 배에 힘을 딱 주시고. 가슴을 딱 살리시고. 턱을 드신 다음에. 웃으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표정 밝게. 그렇죠. 표정이 다 밝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준비 딱 하시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우리 왼발부터. 시작. 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죠. 한 번 더. 원. 자. 이제 돌 거예요. 세 발. 시작. 돌아서. 반대로. 자. 한 번 더 돌 거예요. 시작. 오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셔요. 반대로. 원. 다시 처음부터. 골반 예쁘게. 손가락도 움직이면서 예쁘게. 오른발 뒤로. 자. 이번엔 왼만. 시작.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이제 돌 거예요. 시작. 돌면서. 땅 보지 마셔요. 그럼 어지러워. 땅보면 안 돼. 그렇죠. 두. 세. 마지막. 원. 오. 잘하셨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차차 공부할 때보다 훨씬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금 골반도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스텝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아. 댄스 포츠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춤을 추는 거구나 정도는 아실 것 같고. 또. 우리 삶에서. 언제 골반을 이렇게 한번 또 돌려보겠어요. 이 춤을 통해서는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좀. 현재의 생활에 탈피해서. 좀 즐거움을 갖고 싶은데. 좀 다른 모양을 내고 싶은데. 그러면. 꼭 이 라틴 댄스 한번 도전해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예쁘게 골반도 돌려보고. 팔도 예쁘게 써보고. 또 남성 혹은 여성과 같이. 춤을 추는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좀. 확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꼭 한번 댄스 포츠에 도전해보시고. 특히 라틴 댄스 룸바 차차 혹은 자이브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차차 보다. 룸바가 오히려 더. 느낌이 더. 부드럽게. 저는 혹시나 시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안 시키시더라고요. 룸바는 사랑의 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은은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눈빛으로. 하면. 참 좋은. 우리 룸바인거. 스포츠 댄스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꼭 보시고 싶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시니어분들도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세영 강사님이 소개해 줬던. 그런 춤을 자연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세영 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함께 하겠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시니어 놀이터. 언제나 우리 시니어분들을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